소중한 철판을 치 isto ertabung Present up 어머 어머 안무싸라 괜찮아 사자랑 싸우는 게 아닌데. 미안해. 어차피 안 먹었어. 안 먹어? 안 먹었구나. 빵꾸 가릴라 이거 해야 돼. 이거 빵꾸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그래도 안에 빵꾸인 거 같지. 엄마 동물원 갔다가 사자랑 싸워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 사자랑 싸웠는데 여기 활 긁혔어. 엄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먹어라. 이렇게 때렸더니 사자가 앞 이빨이 뚝 부러졌어. 그래도 도망갔더라. 장난하지? 시원하지? 톡톡톡 쳐야지. 가자. 완전 고소해. 느글이 고소하다고? 어. 미스트가 그럴 리가 없네. 엄마 빨리 뿌려볼게 잠깐만. 고소하지? 어? 고소해. 뭐가 고소해? 상쾌한데? 고소해. 상쾌하다 진짜. 엄마 사실 세수도 안 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 그렸어. 아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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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웅. 만나도 반가워. 네 이러마. 생생아영이. 버티고 있는 거 봐. 이런 거 처음이야. 얘 버티는 거. 아 그래? 신기하네. 카메라 계속. 미스트가 안 나와. 하트. אז, 까칠맛이 들어가. 물이 조금만. 뭘 없어왔어? 아 그럴 게요. 이렇게? 아앗? 으아익atura 으어 황벅지 진짜 꿀박지고만 축축축축축 어 이거 좋아 발림성이 좋다구? demanding 기분и pyram 네 그러네 카메라 의식 하지 마시구요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레디 고 부드러우세요 겨울에는 보습이 최고거든요 근육질 봐 등을 뚝대 봐 너 체리언니 만만치 않은데? 애기 너무 좋아해? 애기 너무 좋아해? 보조개 들어가는 건가? 살이 파묻힌 건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산뜻해요 목욕 끝 오이 향이 나네요 오이 향이 나네요 오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오이로 만들었나봐요 오이로요? 이번에는 본인이 발라보실게요 엄마가 모벨에다 바를게요 얼굴 발라보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못해 얼굴 발라보세요 되게 촉촉하고 지금 막바지 안 하면 되거든요 엎드려보실게요 툭툭하시면 엎드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툭툭 막바지 아바 하지마 아바 레디 고 할께요 잠깐 입풀어 입을 이렇게요 제대로 말하려면 그리고 코도 이렇게 풀고 모양 얼굴 표현이 되면 음 그래야 말을 제대로 똑바로 하거든요 이제 자 레디 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진짜 진짜 잘나와 뭐가? 진짜 잘나와 뭐가 잘나와 목소리? 어 목소리가 진짜 잘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벤트가 나와서 제가 미리 아르켜 하려고 왔는데요 몽디에스 아이죠 광고에서 진짜 유명한 건데요 제가 오늘 몽디에스를 사서 진짜 광고 진짜 왔습니다 아 아 아 방금생구를 검색하며 방금생구를 검색하며 방금생구 이벤트가 나올텐데요 거기에서 들어가면 몽디에스 그림이 그려져있죠 그걸 클릭하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못 받은 돈처럼 핸드폰 즐기는 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어떡하지?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 그건 꽝이에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꽝이 한 말은 좀 그렇지 그래 그래 저도 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응 어 윙크했네 제가 윙크를 받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몽디에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뚫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Ford